신문위에 올라가는 거 많이 말한 것처럼 몸무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형팀이 크게 제작이 됐어요. 너무 큰데 저걸? 우리는 호동이 형하고 나만 했어도 여기 꽉 차. 이번 대결은 우리 방탄이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준비! 강호동 승! 승! 강호동 승! 무슨 말이냐? 나는 팔을 빼야 돼. 1라운드 진출! 준비! 시! 승! 승! 뒷짐, 뒷짐! 시! 착! 아휴, 승 줬어. 상민이 형 형이 계심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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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해줘야 돼. suspend Lu Young은 계심. 아 진짜 빠른다. 어서 성민이 형 느bieiend 왜 저거 1등에! 김영미! 나 치미야? 잠깐만 나 치미야 왜? 너무나도 아름다운 친구죠? 17번 김희미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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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모습으로 뽑은 거야? 네! 희미야 축하해! 이제! 희미야 너 저기 올라가! 남은 자리는?